강평대군TV 좋아요 안녕하세요 광평대군입니다 두달만에 지금 충남 부여 시골집에 와 있습니다 시골집에 지금 장작도 어머니가 다 떨어져 가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두달만에 내려왔더니 장작도 없고 할 일이 태산 이에요 너무 많아서 빨리 와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일단 내려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지금 바깥에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다가 지금 차에 문만 열어놓고 차 안에 앉아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다 날아갈 거에요 날아갈 거 같아요 바람 소리가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몰라서 목소리 톤을 조금 높일게요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요 지금 제가 대나무 저희 집 뒤가 바로 대나무 숲인데 제가 대나무 바람 타는 거 보여 드릴게요 대나무 바람 타는 거 보여 드릴게요 다행히 지금 열어가 Isaac 심 좀 Author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무가 속에까지 빠짝 안 마른 것 같아요. 갈라지지가 않고 찢어지기만 해요. 그냥 이대로 1년 더 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딸런 장작입니다. 많이 딸러 놨죠? 이끄고 가고 don't you want to play my game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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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단평대군TV 좋아요